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군에 있는 건물 경매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앱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화면에 있는 바코드 스캔하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본 영상은 스피드 옥션과 함께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보세요. 2020 타경 8947 물건번호 1번입니다. 공동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1번을 기억해 두시고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가오는 9월 14일 날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권 기준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747-1번지입니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8억 8,200입니다. 현재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고요. 경매 청구 금액은 상당히 높네요. 약 51억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요. 본권 기준으로 북쪽에 유명한 광명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산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류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적도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녹색 형태로 되어 있다. 지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지역과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주변 환경을 보고 계신데요.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진 광로입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 택지 개발될 예정인데요. 본권은 이 광로를 따라서 조금만 들어가면 주유소가 보이고요. 주유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1층에 무슨 닥트라던가 무슨 제조 시설을 하는 그런 무슨 제조업 관련된 시설로 되어 있고요. 대류변의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 건물도 없어질 예정이죠. 주변 비슷한 형태로 다들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도를 보고 계신데요. 본권은 1번 물건입니다. 토지가 약 한 100평 정도 되고요. 뒤에 붙어있는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약 900평이고요. 그다음에 3번 물건이 상당히 큽니다.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공동담보물건 1, 2, 3번이 같은 날 동시에 경매 진행될 예정이고요.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근림생활시설, 부동산, 중개업소, 그다음에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형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2층도 근생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공부상이고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세 부분은 제시의 건물인데요. 매각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제조업 관련된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시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건물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공권의 감정평가 시점은 2021년 6월 1일인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토지 감정이 6억 7천 2백, 건물 감정이 약 2억인데요. 토탈에서 감정가격 8억 8천 2백 대비하면 토지가 100평이니까 약 8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 현황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에 그을린 시설 제조업으로 사용되는데 약 60평, 2층은 다소 협소합니다. 11.05평입니다. 토지 현황을 보시면 과림동 747-1번지, 물건번호 1번, 지목은 대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1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하 없는 지상 2층이고요. 최근까지 위반 건축물로 있었지만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근생으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제재 건물 현황 모두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가액도 크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권리분석을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2명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 금액이 4,200에, 월세 합계 금액이 약 4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차로 특별히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보시면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본권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747-1번지입니다. 지목은 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100평입니다.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경매를 통해서는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본권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라고 지정된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섹터가 상당히 큽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라고 하는데요. 과림동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31년이고 수용인원이 7만 세대로 잡혀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 시흥시 과림동, 본권이 소지한 지역 등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상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 시행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광명시흥 지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창에 검색을 입력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지하철이라던가 교통망은 어떻게 확충이 될 것인지 등등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스터디 하시길 바라고요. 총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상 절차를 걸쳐서 택지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지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 조사, 특히 조합사무실 가셔서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요. 주 포커스는 보상 절차를 통해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창에 광명시흥지구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 나올 거고요. 토지는 약 100평 정도 되는데요. 감정가가 토지 건물 합쳐서 8억 8,200이면 평당가 약 880만 원입니다. 감정이 2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매매로 살 수 없는 이 토지 및 건물을 현재 신권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평당 시세, 그다음에 조합사무실 가셔서 예상 보상가라던가 환지 계획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에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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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